비빔탑 짜짠 면 아우 아우 안 들린다며 안 들려 안 들려 공다문 공대문 언니 여기 맞았어요 이거? 네 맞았어요 이건 오바였다 양꼬치라고 아잉 아잉 아잉이래요 맞는 거 같아 아잉이라고 하셔가지고 자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바로 지금 타기입니다 아 알아 트라이 아잉 빨간 머리 아니 빨간 머리까지 끝났어 여섯 번째 문제 드릴게요 공 넌 두 개 있잖아 정답입니다 갈게요 아니야 한 명씩 한 명씩 끝에 있고 사람 여기 있어요 그러면은 뭐 제가 그 이렇게 끈적한 거 이렇게 무서워 내가 말했잖아 내가 지수 너 무서운 사람이 나 너 너 왜 너라고 생각했어? 몰라 막 화네 너 왜 같아 미사의 사고방식이 너무 수족적이야 우리로 이해가 안 나 너가 우리를 하나 둘 하나 둘 넌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